제 이름은 마리오 레닌 아야라고요. 저는 과태말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. 마스테랑고라는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다락방에서 오신 사역자들을 함께 하신 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. 세계보금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큰 비전이 됐습니다.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 마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과태말라에서 교회가 이제 안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전도를 잊어버렸고요. 그리고 각각의 교회로 물러갔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현장에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을 인간이 필요한 답으로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.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이 좋은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가 온 만민에게 나갔다는 이 사실입니다. 이것은 바로 세계보고마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의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것을 실천하는 그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아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